이 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. 엄청 힘들어요. 엄청. 뭔 산이에요 여기가? 무슨 도에 있는? 경상도 운문산. 경상도 운문산. 뭐 종주 코스라고 들었는데? 종주 한다고요. 아침에 만난 사람들한테 초판에 왔는데 도전해 본다고. 안 되면 말고요. 이렇게 얘기했는데. 날씨가 왜 이래요. 비가 오네요. 더 이상만 안 내렸을 수 있겠어요. 우리는 그 뭐라 그러죠? 비극의 조라고 그러나? 죽음의 조. 패스매치 마지막. 올라가 봅시다. 죽기밖에 더 하겠어.